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결제 방법과 그 다음 할부기간을 이용해서 표 2에 할부기간별 수수료를 참조해서 우리는 F3부터 F13 영역에다가 지불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1에 결제 방법과 그 다음 할부기간 이 데이터를 표 2의 영역을 참조해서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우리는 F10에다가 지불 수수료를 계산하실 건데요. 지불 수수료는 매출액 곱하기 아래쪽 표 2에서 찾아오신 값을 곱해가지고 결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는요. hlookup과 그 다음 매치함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hlookup은 할부기간의 데이터를 첫 행에 가서 3개월, 6개월, 12개월 해당한 데이터의 할부기간을 찾아서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아래쪽에 세번째나 네번째 행에 가서 한국 카드 또는 한국 카드가 아닌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기타 카드를 참조해서 수수료율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가요. 참조하는 표가 결제 방법인 한국 카드, 나라 카드, 대한 카드 3개가 다 존재한다고 하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쉽게 영역을 참조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한국 카드는 첫번째 데이터를 참조할 거고 나머지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아래쪽에 기타 카드를 참조할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결제 방법을 입력을 좀 해볼게요. 현재 결제 방법은 한국 카드, 그 다음에 대한 카드, 그 다음에 나라 카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카드는 우리는 한국 카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대한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일단 참조하는 데이터의 행의 위치값을 좀 구하도록 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결제 방법을 신표 아래쪽 영역에 가서 표 2에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한국 카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 히읗이 먼저 와 있으니까 아 내림차순이구나 라고 할 때는 보다 큼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나라 카드가 첫 번째 한국 카드를 참조하게 되어 있네요. 이 영역 두 개의 영역 중에 숫자 1이라고 구해집니다. 나라 카드는 두 번째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작성하신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지 않나요? 물론 1을 해도 결과는 다를 거예요. 1이라고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수식을 작성하지 않고요. 현재 한국 카드는 첫 번째 1이라고 나올 거고요. 대안 카드와 나라 카드는 숫자 2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국 카드는 첫 번째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 두 번째 대안 카드와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기타 카드를 두 번째 입력하시고 집합기호를 닫습니다. 한국 카드와 기타 카드는 히읗이 먼저기 때문에 내림차순입니다. 그냥 매치 함수만 사용할 때는 보다 작음을 참조합니다 할 땐 오름차순 보다 큼을 참조합니다 라고 하면 내림차순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나라 카드는 1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카드는 다 1이라고 구해지네요.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구하신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냥 기타 카드로 넣으시면 안되고 여기에 기타 카드 대신에 우리는 대한 카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2라는 값이 구해져요. 아까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라고 있잖아요. 한국 카드, 대한 카드, 나라 카드. 한국 카드는 숫자 1이 나오면 되고요. 대한 카드는 숫자 2가 나오면 돼요. 기타 카드를 참조할 거라서 나라 카드도 숫자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한 카드라고 하면 디귿이 리음보다는 더 위에 있어요. 그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내림차순하게 되면 디귿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나라 카드는 보다 큼을 참조하기 때문에 대한 카드를 참조해서 값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한국 카드는 아까 나열한 값의 첫 번째를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나라 카드는 한국 카드가 아니니까 대한 카드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다 큼을 참조해서 대한 카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2가 구해진 겁니다. 이제는 이 숫자 1과 2는 현재 한국 카드가 숫자 1, 기타 카드가 숫자 2입니다. 저희는 할부 기간을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데이터 D에다가 더하기 2를 하셔야만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참조할 거고 한국 카드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행의 번호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행의 번호를 구하셨으니까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수료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할부 기간을 클릭할 건데 바로 왼쪽의 걸 클릭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e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참조할 영역은 표 2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요. 이 영역은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심표 아까 몇 번째 행은 매체함수를 통해서 어렵게 구해놓으셨잖아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일단 수수료율이 구해졌는데 이 값이 다 0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회계 형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값 뒤에다가 물론 확인하고 싶을 때는 100분율 누르시면 해당된 나라 카드의 6개월 할부는 4%입니다. 라고 잘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회계 형식으로 바꿀게요. 아니면 실행 취소하셔도 되고 그 다음 구하셨던 값 뒤에다가 곱하기 저희는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복수식을 복사했을 때 매출액에다가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미리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문제마다 선택하시면 현재는 일반 서식이고 서식이 좀 아까처럼 회계 서식인데 셀 서식에 가서 만약에 백분율로 바꾸실 거면 미리 적용된 서식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식을 백분율로 바꾸신 다음에 맞게 값을 찾아왔나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올해 문제 제시된 서식으로 바꿔주시고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찾기 참조 예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지역과 전역 면적을 이용해서 표 3에 청약 가능액의 표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인덱스와 s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매치 함수를 사용해 보셨어요. 매치 함수는 찾을 값, 그 다음 어디에 가서 또는 직접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다음 인수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매치 함수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입력하고요. 지역의 데이터, 서울, 부산은 표 3에 가서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서울, 부산이면 첫 번째, 기타 광역시는 두 번째, 기타 지역은 3이라는 숫자가 구해지면 됩니다. X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X매치, 찾고자 하는 값은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표 3에 가서, 표 3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아까하고 좀 옵션이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을 때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거나 또는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고자 할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그 다음, 다음으로 큰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림차순이에요. 아까 쓰셨던 매치하고요. X매치의 세 번째 인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일치는 매치함수나 X매치나 둘 다 0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서울, 부산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있습니다. 기타 강역시는 두 번째입니다. 기타 지역은 세 번째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X매치를 이용해서 전역 면적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심표,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표 3에 가서 B22부터 E22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심표, 현재 데이터는 50부터 136이라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 되었을 때는요.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5는 86을 넘지 않아요. 보다 작음을 참조할 거라서 50을 참조합니다. 1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08은 103보다는 크고 136보다는 작습니다. 보다 작음을 참조하기 때문에 103을 참조하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매치와 X매치 안에 세 번째 인수가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올 건데요.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현재 범위를 지정한 데이터는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이고요. 그 다음 신표 인덱스 A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행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는 아까 하셨던 것처럼 X매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는 값을 구할 건데요. H3의 값이요. 표 3에 가서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X매치 함수 입력하신 다음 전용 면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표 우리는 지역에 가서 표 3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음 다음으로 작은 항목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요. X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를 참조하여 표 6에 I25부터 표 6에 표 4를 참조하여 표 4 아 여기 세 번째 문제가 여기네요. 표 4를 참조하여 표 6에 I25부터 I29 영역에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DVD 코드는 현재 표 4에 11부터 55라는 숫자 아 DVD 코드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신 다음 그 값을 표 4 아래쪽 영역에 가서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위쪽에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물론 X매치란 X룩업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X룩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V룩업과 H룩업과 룩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V룩업은 첫 번째 열이고요. H룩업은 첫 번째 행입니다. 그럼 두 개는 해당되지 않아서 룩업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우리는 DVD 코드에 가서 심표 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라이트 함수는 텍스트 함수입니다. 추출된 숫자 11, 22, 33, 44 이 데이터는요. 현재 표 4에 갔을 때 형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2를 입력하지 않고 룩업 함수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그 다음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표 4에 가서 숫자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실제 가져올 결과는 바로 위쪽에 있는 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 형식과 표 4에 작성된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는 오류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밸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의 제시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숫자 1을 입력하시면 구하신 값을 곱하기 1 하면 11 곱하기 1 하면 11 하고 동일하고요. 그 결과는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1은 단지의 재앙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한 타이틀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오른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Q3에다가 클릭하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과 컴퓨터와 전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8에 가서 평가를 찾아올 건데요. 토익 점수는 0.3 컴퓨터는 0.2 그 다음에 전공은 0.5를 곱한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 평가표에서 찾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썸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요. 값을 곱한 결과에 더한 토익 곱하기 0.3 더하기 컴퓨터 곱하기 0.2 더하기 전공 곱하기 0.5 한 결과에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역 토익부터 전공 2를 선택하고 신표 두 번째 곱할 값들을 입력하는데요. 0.3 0.3 신표 0.2 신표 0.5 라고 입력하시고 집합기호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가에 일단 점수가 구해집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요. 저희는 아래쪽에 표에 가셔서 평가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X룩업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X룩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썸프로덕트 함수 맨 끝에 가셔서 신표 조금 전에 평가 점수는 표8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가져오실 데이터는 평가를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그 다음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오실 거예요. 생략하시고 그 다음 0 60 7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X매치도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보다 자금을 값을 참조할 거라서 마이너스 1 입력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70 몇 점이었기 때문에 평가에 C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평균 값을 가지고 평가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Sun Product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값을 더한 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표 8에 가서 평균 값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결과 값을 가져올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 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T3셀을 클릭하시고요. 표 5에 회원 코드와 표 10을 이용해서 T3부터 T20 영역에 직업과 지역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업을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직업은 회원 코드 왼쪽에 두 글자와 표 10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X룩업이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이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선 X룩업이 없습니다. V룩업이니까 V룩업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셔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S3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룩업이라고 입력합니다. V룩업 V룩업은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두 번째 열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 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코드를 가지고요. 직업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지역 회원 코드의 뒤에 있는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세 글자를 나머지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함수는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주 함수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1 함수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구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J3을 주시고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근데 0은요. 추주 함수는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부터 시작해요. 나머지를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 하셔야만 1부터 시작할 수 있구요. 1이면 동부 그다음 2면 서부 3이면 남부 4면 북부라고 나머지를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1 한 결과에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은 동부 1이면 서부 2면 남부 3이면 북부라는 결과로 오른쪽에 직업 옆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직업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